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대전환의 시대라는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짐 로저스는 과연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의 생각을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에서 38선이 열릴 때 기회도 열린다 한국에 대해서는 38선이 열릴 때가 기회다 한반도를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값싼 노동력이 있고 한국의 경영능력이나 자본이 뒷받침하면 잠재능력이 아주 높다 하지만 한반도를 이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릴 것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의 북한은 1980년대에 중국이나 2010년경에 미얀마와 비슷한 상황이다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 징 로이어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5년 안에 한국은 통일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투자하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가진 잠재료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북한의 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를 수많은 강연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한국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번 책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38선이 열릴 때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될 때인 거죠 결국엔 그래서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징 로이어스가 그 기대를 하는 부분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인데 높은 교육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남한의 자본 이게 융합이 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에 투자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가 말하는 뭔가 투자 타이밍 이런 건 아직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 다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 싶다 현재 미국인인 나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하지만 이란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주요 산업인 원유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나라가 러시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구 통계상 굉장히 젊은 국가라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가 변화를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이 없거나 좀 관심이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여기서 인사이트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이런데 투자 왜 해? 혹은 거들떠보지 않는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아까 뭐 북한도 그렇고요 뭐 이란도 그렇고 짐 로저스 측을 보면은 이런데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막 관심이 있는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데 투자하고 싶다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데 투자가 가능한가? 라고 싶은 이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란을 왜 좋아할까? 뭐 이란은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처로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란은 이제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이 원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언젠간 원유 가격이 오를 텐데 그럼 그때 이제 이란의 국가 상황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두 번째는 러시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투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가격이 싸겠죠 그 나라에 대한 투자, 그 가격이 사람한테 외면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인구 통계상 굉장히 젊은 국가다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이 세 가지를 빌어서 이란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컨트롤하게 된다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고 있고 정부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가상화폐의 참가자는 우리는 정부보다 머리가 좋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정부는 총과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스를 수 없다 100년 전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을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발행하는 집회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선언했다 누구나 처형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화폐를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화폐로서 가치가 인식되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독점할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투자할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버블의 징조이고 그저 투기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그냥 버블식이다 누구에겐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고 물어도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나 자신은 지금 집에 있는 은자니 얼마나 확실히 얼마나 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재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요즘 붐이죠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030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상화폐에는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로저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라는 존재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거 자신들이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고 이 양이라고 할까요? 화폐의 양을 통제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 뭐 존재라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뭔가 가상화폐의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보다 머리가 좋다 라고들 얘기하지만 정부는 총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총, 법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뭔가 자유롭게 통제를 풀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가상화폐는 자신들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을 물물구하는 형식으로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80년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발행하는 지폐에 의해 것을 사용하면 반역제로 처형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누구나 처형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뭐 우리가 발행하는 돈 말고 다른 돈 쓰면 안 된다 뭐 이 말 안 들으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총으로 쏜다든지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그냥 가만에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서 뭔가 가치가 인식되고 뭐 가상화폐가 만약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은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독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 독점은 아니죠 그냥 조금씩 뭐 가이드를 하는 정도죠 지금 뭐 너무 과열되면은 조금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매기고 이런 수준이지만 정말 가상화폐들이 이 시장에서 뭔가 주도적 지위를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부가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뷰가 짐 로저스는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아 이건 정말 좋은 투자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짐 로저스에게는 버블의 징조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투기 그 이상도 그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가상화폐에 대한 버블이 너무 낀 상태고 그냥 가상화폐는 아무런 뭔가 가치는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죠 비트코인 가치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은잔이 있을 경우에 은잔의 가치는 혹은 유리잔이라도 유리잔의 가치는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맥주를 한 잔 따라 마실 수도 있겠죠 가치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연한 뭔가 투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블은 언젠가 꺼질 것이다 라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관광 산업 각국 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문제는 언젠가 진정될 것이다 그때 치안이 좋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일본은 승자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일본을 무척 좋아한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제일이라고도 생각되는 식문안을 가진 일본을 방문하고 집화하는 외국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일본 음식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장어를 무척 좋아한다 한 번 먹으면 포로가 되는 외국인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역사가 있는 신사와 절이나 거리 풍부한 자연 등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그 뒤에도 일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관광 산업은 일본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관광 산업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광 자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더 좋은가 봐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일본의 되게 오래된 신사라든지 맛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깔끔하게 잘 나오나 봐요 언젠가 저도 한번 일본 가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느껴보고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치안이 좋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일본 이 일본은 언젠가 승자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언급하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장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본에서의 장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어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장어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문화를 가진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어를 먹으면 굉장히 포로가 되는 굉장히 이걸 빠져버릴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진짜 볼거리가 많고 풍부한 자연, 관광장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일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올림픽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관광 산업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 숫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관광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서의 환경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이나 비즈니스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중국의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재개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인도를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의식도 이전보다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나는 예전부터 중국의 물 관련 회사 등 환경 오염 대책 그 자체를 가능성이 큰 비즈니스로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초크에 따라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즈니스로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코로나 영향으로 비즈니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운행량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재개될 경우에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인도를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 산업이 코로나19 이후로 조금 이제 발전할 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정말 우리가 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정말 자연이 깨끗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거기다가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중국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의 환경 자체가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로저스는 중국의 물 관련 회사 아니면 환경오염 대책 그 자체를 굉장히 가능성이 큰 비즈니스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초코에 따라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좀 기억 이런 데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라 바이러스에 의해 세계는 더욱 복잡해졌지만 만약 꿈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설령 국가가 파산하여 모든 부가 없었다고 해도 나라나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행이든 뭐든 좋다 아무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그것을 완수해야 한다 주위에서 비웃음을 받아도 좋다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수록 인생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약간 인생 교훈 같은 뭔가 이런 글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국가가 파산하더라도 코로나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뭐 우리가 대한민국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할지 몰라도 저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살아가셔야 되죠 뭐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우리가 다 목숨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것을 완수하는 삶 주위에서 뭔가 비웃어도 좋고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 너가 그거 할 수 있다 생각해 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대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것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수록 인생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너가 그걸 할 수 있어 무시하고 있다면 오기로라도 그것을 이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럴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 로저스의 대전환의 시대라는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이제 책을 다 살펴봤고 짐 로저스의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주 좋은 투자처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